김선덕님 당뇨정세가 있는데 살이 빠지면 나쁜거죠 당연하죠 당화혈색소 5.7에 식후혈당 140-180 나옵니다 당화혈색소는 이렇게 굉장히 낮은 편이네요 근데 식후혈당이 이렇게 높게 나온 식후혈당 140-180 나오니깐 140은 식후혈당 좋은건데요 180이 높은 편이구요 140정도 까지는 좀 줄여 보셔야 되는건데 이제 저게 저 높은 당농도가 세포속으로 당이 공급이 잘 안되니까 내 몸에 있는 지방을 끌어다가 이제 에너지를 만들고 있어서 살이 빠지는거죠 살이 쭉쭉 빠지면 안되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그 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기본에 충실한 관리 유튜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런거 좀 찾아보셔서 하시구요 비 소화가 우선 잘되게 한번 해보십시오 당농도 높으면 어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첫번째가 소화입니다 그래서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요런거 골라서 좀 드셔보시구요 잘 안되시거든 우리 그 상담 코치님이 있습니다 아주 베트랑 코치님인데요 그분한테 코칭을 좀 받으시면 금방 해결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도전해보시겠습니다